내가 찾던 거다. 딱이다, 딱이야. 아, 뭐 살 거 있어? 어, 나. 어, 이거 좋다. 음식을 해서 나는 이런 걸 좋아해. 어, 그럼 나 들고 있을게 봐. 여기도 많다. 보자, 일단 일단 보고 뭐가 있나? 어, 여기 소쿠리 있다. 이거 하나 분명히 사가야 돼. 사이즈 요거보다 작은 거. 여기요. 이거 하나 주세요. 얼마예요? 800원입니다.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오케이, 다섯 개. 아주 온기를 다 사라. 제가 들고 갈게요. 어, 왠지요. 제가 들을게요. 잠깐만 들어주세요. 이거 자기가 들고 가. 아니, 아니, 아니. 어, 아니. 됐다. 갑시다. 똥아리가 있어야 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괜찮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아니, 이렇게 안 돼. 아냐, 아냐, 아냐. 이렇게 닮으면 돼. 이게 편해. 손으로는 못 들어. 안녕하세요. 많이 샀죠? 어머, 얘 너. 괜찮다니까. 바들바들 떨어보여. 아니야. 그렇잖아. 아, 완전히 시장에서. 이게 웬일이래니, 도대체. 두 가지 하러 가는 거야, 너희들. 두 가지. 아, 전구를 사려면 이리로 가야 되나? 아저씨, 죄송해요. 말씀 좀 물을게요. 전구, 전구따마 사려면 어디로 가야 돼? 전구따마요? 여기 그래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리고 그 설비, 뭐 저기 수도. 설비집.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다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다. 바로 여기 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이런 정구 살 수 있어요? 똑같은 거 찾습니까? 네. 얼마예요? 얼마예요? 5천 원이요? 아, 아저씨한테 이거 보여줘. 이거 좀 물어봐봐. 물이 우리 동네에 거기에. 물이 이렇게 쫄쫄쫄쫄 나와요. 수압이 낮아서.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모터를 달아야 되겠는디야. 모터를 달아야 되겠는디야. 모터를 달아야 되겠는디야. 그, 뭐 큰 거예요? 이렇게 막. 네. 그러면 출장 오셔서 보시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아, 저희 출장 오셔서. 아, 한 거 하시고. 아, 그래요? 누가, 누가. 따로 있어요? 이거 일단 한번 깔아보실랍니까? 네. 아, 일단 머리를. 여기 뭐가 끼었을까 봐. 아, 아. 이게 수도, 그. 구업. 설마지. 예, 예. 예, 예. 일단 이걸로 해보면 되겠다. 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 많다. 여기가, 여기 라인이 쑤쑤쑤. 파이팅! 갔다 올게. 나만 믿어. 파이팅! 아이고, 예쁜데 새끼. 응. 뭐 먹고 싶은지 말해. 뭐 시장 보러 나왔어. 전에 남회를 갔는데 장어가 유명하다는 거야, 남회. 장어? 장어가 살아있는 거 봤어. 근데 나 또 못, 못 죽이는 거 못 봐. 나도 못 봐. 응. 그러면 어떡해. 근데 하여튼 가자. 일단 장어. 안 돼. 자기는 오지 말고. 안 돼. 내가 가서 볼게. 저기, 저기요. 예, 남회 장어가 뭐 어떤 거예요? 그게 어떻게 파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파는 거예요? 네. 1kg면 몇 마리나 돼요? 작은 건 4마리이고, 큰 거는 4마리. 한 3사람이 먹을 거면, 충분히 먹을 거면 얼마. 그럼 2kg만 주세요. 맛있게 좀 부탁드려요. 시작 미션 완성. 시작 미션 완성. 정성